안녕하세요. Y2K 걸스입니다.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. Y2K 걸스에서 Y 영함을 맡고 있는 스테이시윤. Y2K 걸스에서 2, 2G를 맡고 있는 아이들의 우기. Y2K 걸스에서 K 킹 부끄럼을 맡고 있는 아이브리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세 분이 옷까지 이렇게 쫙 맞춰 입은 걸 보니까 정말 우기씨, 2G가 느껴집니다. 맞아요. 저는 이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무대 위에서 정말 관점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토지 아니시겠습니까? 아니시겠습니까? 네, 이어서 부끄러움이 킹 많은 우리 리즈씨. 오늘은 부끄러움을 이겨워서 다음 무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올해 가요대 축제 주제가 Y2K인 만큼 저희 세 명에서 Y2K, 헤어진 후에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다음은 윤씨. 항상 스테이시 멤버들하고만 호흡을 맞추다가 이렇게 새로운 분들하고 호흡을 맞추니까 어떠셨나요? 우선 네버랜드인 저로서는 이렇게 우기 선배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.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아이브 리즈와 이번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이야, 이 팀 자체가 투지가 느껴지는데 이루고 있을 게 아니라 Y2K 걸스와 함께하는 세계말 추억여행 한번 가볼까요? 네. 자, 그 전에 뭐 아이들이실까요? 네, 그 전에 퍼포먼스에 진심인 분들이죠. 네, 에이티즈 무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KBS 가요대 축제 Y2K!